1랑, 샥, 기대된, 샥, 좋다 이런 멘트들과 함께 올려주시면 1랑의 홍보역적이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인업이 뭐 상당히 대단합니다. 오늘 최고의 영화제 라인업인데요. 아, 지금 우리 최민호씨는 무대 뒤편으로 꼭 이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사인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화면에 잡힌 정우성씨 보수, 멋집니다. 네. 최민호씨 이제 점점 무대 뒤편으로 가고 계시고요. 김지훈 감독님도 다시 현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아, 중요하면 또 보시기 위해서, 네. 우리 배우분들 열심히 햇서비스에 임하고 계신데요. 1랑에서 우리 한효주씨는요. 감성까지 표현해내며 유일보이 한국 영화 초유의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1랑의 배우분들 팬서비스에 아주 힘을 많이 쓰고 계신 모습입니다. 감성적인 연기로 매력적인 캐릭터 선보여주시는 한효주씨. 우리 최민호씨는요. 1랑에서 장진태 신부기자 특기대의 핵심대원인 김철진영으로 관객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각인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7월 25일 대개봉입니다. 7월 25일 대개봉입니다. 내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되겠습니다. 강동원씨는 정말 1랑의 배우분들의 모습입니다. 25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의 근처 작동으로 두렵지 않게 1랑의 배우분들의 모습입니다. 15년 전 유혹을 했던 그 능대가 10월 25일 대개봉입니다. 8월 25일 대개봉입니다. 5Gen 와 우리 감동헌씨 정호성씨 팬서비스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금 많은 팬분들이 오빠 빨리 와라고 아우성을 외치고 계시는데요 오빠 빨리 와 나도 챙겨줘 라고 지금 아우성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구요 여러분 우성 오빠 빨리 와 나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요 우리 뮤대 뒤편에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배우분들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